이번 시간에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체크해보면요 전체적으로 현재 방산주 그 다음에 플러스 항공우주 관련 전체적인 종목들이 상승 모멘텀을 탔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상승 모멘텀이냐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만큼 확실한 모멘텀이 없죠 실적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영업이까지 올라오면서 2. 방산주 플러스 항공우주 관련 섹터들의 전체적인 재료 및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6회 공군에 관련 밸류체인을 갖췄다 결국 6회 공군에 관련된 모든 무기 관련 방산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죠 연매출 같은 경우는 8조 가까이 전망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요 일단 1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85% 성장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항공우주 관련 모멘텀이 올라왔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외에 지금 전쟁 중인 상황 때문에 어때요? 방산 관련 매출들이 크게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현재 큰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누리호 성과 함께 해외방산, 스타트업 투자도 확대된다는 부분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 자체와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캡파가 커지고 실적이 올라간다는 부분은요 전체 이 항공우주와 함께 방산주의 모멘텀이 올라오고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특히 해외 수주가 늘어나는 모습은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유일한 분당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세계에 가장 강한 전력비가 모여 있죠 그와 관련해서 기존에 여러가지 K2 탱크 이상이든 그 다음에 항공기든 이러한 독자적으로 계속적으로 개발했던 분야가 이제서야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해외 수주가 늘어나는 모습으로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익 385% 증가했는데 다른 그런 방산주 그 다음에 항공우주 관련 종목들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보시면은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실적 추정 현재 보시면 전체적으로 21년도부터 매출액을 고가갱신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 자체는 얼마에요? 최소 2.5배에서 3.7배 이상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실적 추지만 본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도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레일이든지 그 다음에 방어 부분이든지 여러가지 에코플랜트든지 신사업 관련 그리고 기존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현대로템 실적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 항공우주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도됐죠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공개된 추가 사업 영역 신사업 분야 그리고 누리호 발사 이후에 여러가지 인공위성에 바로 쏘아올리는 이 추가 계획까지 전체적인 한국 항공우주 실적도 올라오는 모멘텀이다 매출액에 대해서 점핑하고 있고 국내 사업 뿐만 아니라 완제기 수출 결국은 뭐에요? 공급무기죠 공급무기 관련해서도 현재 매출 상승과 함께 계속적인 수주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실적 추이도 전망으로 올라오고 있고 주요 사업 부문 매출도 전체적인 캐파가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매우 강력한 시장의 실적 모멘텀으로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는 적정 주가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육군의 무기든 해군의 무기든 공군의 무기든 전체적인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누리호 발사 이후에 추가적인 공군 관련 항공 우주 관련 제품과 그 다음에 방산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되었고요 지금 2023년을 기점으로 2025년 2년 후만 예정되어 하더라도 최소 이 시장 규모 자체가 2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시장 캐파를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정말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카이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와 1조 2천억 규모의 바로 이 전투기에 대해서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죠 기존에 선진국들이 판매하고 있는 이 전투기는요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너무 비싸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한국형 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좋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인니 KF-21 이 지분 인수 의향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미국과 유럽산 4.5세대 전투기 때문에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이 한국산 전투기의 가성비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정 및 그 다음에 추가 재료 성장성을 기반으로 이 방산민 항공우주 관련 K-방산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은 그냥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실적을 기반으로 팩트를 기반으로 핵심 적정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핵심 모멘텀 알아봤고요 이제 차트를 통해서 주요 구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한국항공우주 카이라고 표현하죠 한국항공우주에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료와 뉴스 체크했고요 핵심 모멘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한국항공우주에 차트를 통해서 추세와 디저항 구간을 찾고 이 대응 타점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존의 고점 63,900원을 찍은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부근에서 6만 구간에 대한 저항을 받았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항 구간 그리고 기존의 저점을 올렸던 구간 이렇게 큰 1차 저항과 1차 지지 구간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파동상 체크해 보면요 저점이 나왔던 것을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올렸습니다 이런 걸 보고 저점을 올렸다라고 표현하고 상승 파동을 구성하는 요건상 이렇게 저점을 올려야만 상승 파동이 나옵니다 지금요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이 고점이 내려왔던 부근에 대해서요 이 구간 핵심적으로 대략 3원 5천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는요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선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므로서 현재 추세는 확연한 상승 추세가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대략적으로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1파와 2파가 나왔고 현재 3파 상승 진행 중으로 보입니다 파동의 원칙상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엘리어트 상승 파동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파와 2파 3파와 함께 4파 조정과 5파까지 나오는데 현재는 3파 진행 중으로 확인됩니다 지금요 이 파동의 길이상 다시 한번 고가를 갱신할 수밖에 없고 고가를 갱신하기 위한 핵심적인 지금 증거들도 나오고 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요 핵심 구간을 지지했다 결국 이 고점 6만대 고점을 다시 뚫기 위한 상승 파동의 지금 스타트가 다시 한번 나왔고 이 기존의 고점이었던 6만 3천 구간도 크게 한번 흔들다가 이렇게 갱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타점은 바로 5만 2천 5백원에서 5만 2천 구간 이 구간이 분할로 받아야 될 핵심적인 매수 타점이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6만 구간부터 6만 3천 구간에서 분할로 대응하시면 깔끔하게 1차 수익 단타 수익은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요 전체적인 파동을 체크하면요 간단하게 그림 봐보면 첫 번째 그림 파동의 식별상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상승 파동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채널을 활용해서 주요 지지와 저항을 찾을 수 있고 교대의 법칙에 의거해서 어때요? 파동의 주요 목표가와 구간, 지지 구간과 그 다음에 차후의 팔 가격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파동의 식별상 명확하게 상승 파동으로 상승 추세선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대략적으로 지금 이 구간 한마디로 기존의 고점을 갱신할 부분은 분명히 보여지고 있고요 앞자리가 현재 바꿔줘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1, 2, 3번 다 체크해 봤고요 이제 세력들의 평당가와 매집량을 기반으로 매물대를 분석하고 파동을 체크해서 신규로 매수할 가격, 보유자들을 위한 추가 매수가 그리고 핵심적인 1, 2, 3차 목표가까지 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진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은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 전략 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 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 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 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섰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 해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